저는 오늘 개강을 했어요 AFC라는 학교인데요 여기는 아츠스쿨이에요 루시라는 크리에이터를 위한 아츠스쿨 1인 학교죠 루시라는 아티스트는 바로 저구요 저를 위한 학교 제가 설립했어요 어제 오늘부터 3개월간 학교를 다니면서 매주 과제가 있어요 과제를 할거에요 물론 제가 낸 과제고 학습을 하는거고 하지만 벌칙이기 때문에 잘해야 돼요 과제를 못하면 제가 진짜 싫어하는 당근을 먹게 돼요 당근 정말 진짜 저는 너무 싫거든요 열심히 할거에요 정말 정말 너무 싫어하는거에요 진짜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